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정치화법 해설강의를 방금 전에 제가 찍었거든요. 집에 가려고 하다가 아 한두 마디쯤은 여러분들한테 첨언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총평을 지금 해설강의 찍고 나서 같이 지금 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사실은 문항상의 특징과 정답률상의 특징 이건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데 일단 뭐 대부분 총평 찍을 때 난이도 얘기를 하니까 난이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뭐 3월 교육청 시험이 수능 시험이다. 수능 점수다. 3월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3월 교육청 시험하고 수능하고 난이도는요. 하늘과 땅 차... 아니요. 하늘과 대기권도 아니고 하늘과 성침권 넘어가고 거의 우울증급의 차이가 나.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번 교육청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과 비교한다면 수능과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난이도예요. 수능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작년 3월과 비교를 한다면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점 맞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어요. 일단 뭐 당연히 만점 맞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완강을 못했죠. 개념 완성반 강좌를 보통 3월 중순까지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다 완강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완강이 됐는지는 좀 의문이 있잖아요. 물론 완강이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기억이란 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건 완벽하지는 않고 또 까먹기 때문에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틀릴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전범위로 출제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실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고 뭐 이런 것도 문제를 냈어? 이런 거는 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점수를 가지고 못 봤다고 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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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수능 점수란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이번에 만점 맞았어. 그렇다고 나는 수능도 만점 맞을 수 있겠네. 자만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징인데요. 일단 문항상의 특징. 이번에 연계 교제도 그렇고 작년 평가원 수능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약간의 문항상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비한다면 조금 문제, 문항들의 문제의 유형이 좀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 문항 같은 거 있죠. 5번 문항 같은 거. 형법과 관련된 문제 있죠. 뭐 게임의 규칙 같은 거 설명해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단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뭔가 답을 도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랄지. 또한 10번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문제도 비슷한 거예요. 내용을 그냥 알고 있다가 답이 퍽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원래 정치화법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19, 18문제쯤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좀 힘들지라도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과목이에요. 시험장에서 고통스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좀 시험장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이 좀 길어지거나 뭔가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뭐 상속 문제 같은 경우도 상속 금액 안 알려주고 방정식 세워서 계산해야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은 더 투입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이런 문항상의 좀 특징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연계교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교육청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져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유형 당연히 적응을 해야 되죠. 역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 유형은 익숙해지만 하면 되잖아. 내용을 정확히 안다면 금방 더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 정리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문제의 유형들 대처해야 되니까 좀 더 문제풀이량을 좀 늘릴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한 정답률상의 특징 가기 전에 문항상의 특징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의 유형 말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시사적인 내용을 좀 많이 반영했다. 특히나 이번에 얼마 전에 치러졌던 4월 15일에 치러졌던 총선에서 작년 12월에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죠. 바뀐 선거제도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비롯한 이걸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물론 저는 예상을 해서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으니까 잘 푸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정답률이 또 가장 낮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 관련 문제는 선거 관련 문제는 가장 킬러문항이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 잘 내용 정리하고 또 문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정치화법이 조금 더 문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이제 선통법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거 다 포함을 해놨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률상의 특징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있죠. 유독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어디에 집중이냐. 당연히 선거는 당연한 거고 선거를 언제나 그래요. 이건 기본 베이스야. 근데 드러난 특징이 뭐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의 특징이 다 뒤에 있는 거야. 특히 오단원의 형법, 형사소송법, 형소법 분야, 노동법 분야. 이쪽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진도를 여기로 안 나간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진도를 나갔어도 안 해온 거야. 특히나 외울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치화법 공부했는데 절반 이상 공부했는데 한 30강 들었어. 제 거 기준으로 한 30강쯤이면 이쪽 분야 30강 넘어서부터거든. 30강 들었으면 다른 과목은 완강인데 좀 쉬었다 하자 하다가 지금까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덜 외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형법에서 최소한 문항 아니면 두 문항도 나와요. 형사소송법 보통 두 문항 나와요. 노동법 한 문항 무조건 나올 거야. 여기서 수능에서 최소 3, 빠르면 4, 5문제까지 나와. 그리고 여기가 전통적으로 난이도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아직 완강을 다 못하고 뒷부분은 좀 나중에 하자. 라고 했던 분들 빨리 빨리 완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과정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은 지금 벌써 여러분들 제 거 선통법 특강 개강이 이제 일주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계시거든. 어떤 분들은 이미 완강하고 선통법도 가고 있는데 아직 완강도 안 된 분들이 다 빨리 완강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부 드릴 말씀. 네. 뭐 크게 세 가지예요. 문제 유형이 좀 조금은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 적응할 필요가 있다. 선거 언제나 난이도가 높은데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좀 공부하고 선거 문제 또 열심히 많이 풀어보자. 그 다음에 5단원 이하에 있는 5단원 뒷부분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개념 부분들 빨리 완강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평 내지는 당부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항상 건강. 지금 진짜 건강이 중요하잖아. 언제나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공부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모의고사 보고 나서 또다시 여러분들 해설강이나 총평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